이제 오랫도록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KJ에서 대표 미남이녀 두 분만 딱 남았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노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MC로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처지 않는데요. 오늘 제 꿈 하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2023년 1월 29일 KJ 창의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노래를 보겠습니다. 저 최하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룹의 아이들 흐려 웃듯이 이 생각만이 많았군요 무엇이 주원도 그분이 싶뿐요 수정이 가득 이제만 오바르게 살라고 흐려 웃었던 마음 고개 단밤에 배웠던 영원단고 어머나 사랑이랑 고마웠던 한교회 같아요 인사에 주장 고개 단밤에 배웠던 흐려 웃고 고개 단밤에 배웠던 가수현 고개 단밤에 배웠던 흐려 웃고 흐려 웃고 생건 한마디로 와봤더냐 무엇을 주었고 그곳은 신고냐 숙놈이 가돈이 새야 오바른 해산나무 그가를 죽었더만 소독기에 견뎌기가 못났고 남견디고 사근데 그는 조선이여 그다리 뻗고 살자니 자신 없다보니 자치 버리지 고통고 흐리지않은 거냐 무엇을 주었고 그곳은 신고냐 숙놈이 가돈이 새가 홀바른 해산나무 그가를 죽었더만 소독기에 견뎌기가 못났어 어머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